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특별 출연을 하게 된 배우 이장헌입니다. 저하고 이재헌 감독님은 온 아이 귀신이 국회 처세왕으로 깊은 은연을 내는 저의 예술적 동지 감독님을 항상 존경하고 현장 분위기를 오늘도 와보니까 너무너무 행복고 기쁘게 작품을 시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저는 처음으로 인생 처음으로 시어머니 역할을 했는데 잘했는지는 모르겠어요. 근데 뭔가 저도 도움을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고 다음번에도 또 좋은 작품으로 이렇게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유 감독님이 부르는 곳이라면 어디든 그리고 이것도 솜사탕도 주시고 가시네요. 굉장히 따뜻하고 또 여러분들의 신경을 울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장면들과 이규영 씨하고 김K 씨가 아주 본인들의 열과 성을 다해서 드라마를 만들고 있습니다.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. 저도 잠깐 나오니까 꼭 기대해주세요. 솜사탕 같은 드라마. 감사합니다. 너무 supremacy 아이 cha- assembling 동 아래 화면으로 불꽃 놀이다. 웃고 다음번終 키 휘 handle Wein 빵했어! 저는 먹었는데 배고파서요. 이거 먹은 것 같은데? 이거 이른 거 같아? 이거 이른 거 같아. 나 왔어. 야! 나 왔어. 나 올게. 저기 안 갔지? 빨리 가, 줘. 알았어. 그리우시나요? 그립죠. 보고 있어도 그리운. 보고 있어도 그리운? 무슨 말인가요, 이게? 어디 있어요? 와 있어요, 이게. 그렇지, 우리 이래 들어가는 거지. 여기 있어. 눈이 너무 웃겨. 눈이 너무 웃겨. 눈이 너무 웃겨. 눈이 너무 웃겨. 소우야. 눈이 너무 웃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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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저기서 못 가겠어. 여기. 여기까지 더 못 들어올 거 같은데. 만약에. 자, 그거. 자, 대공 줘봐. 가사 그는ysis 예술 엉덩이 에어 대화 저녁 2단계 위arts 시작 아멘